10. 본비가 올 때 여우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우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우와가 그 무리 곧 유다족 속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우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찬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족 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족 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극율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벌인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우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같아서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오.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우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트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국당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라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엘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국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우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우와의 말이니라. 11장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 즉 여우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도다. 여우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를 둘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패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우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삭을 사문지라. 여우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바 그 삭스를 토개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삼십 개를 여우와의 전에서 토개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우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찌지리라. 화 있은 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우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우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니 들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 쌓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우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족 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우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 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우와가 먼저 유다 장목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우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우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 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무의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13장.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어노라 할 것이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14장.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장.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러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썼을 때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의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오. 또 말과 노세와 낙타와 낙이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뻘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오래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평안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